중요한 사람인 척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사람이 되어라.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 한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가장 우둔한 방법으로 신비롭게 꾸미는 것이다. 이들은 갈채에 맞춰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이며 모든 사람에게 마르지 않는 웃음거리를 제공해준다. 허영은 어디를 가나 역겨움을 유발하지만 이 경우에는 우습기까지 하다. 이 명예의 개미들은 위대한 행동들을 구걸해 모으는 것이다. 반대로 자신이 지닌 장점을 과시하듯 내세워서도 안 될 것이다.